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오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검수한박 법안 관련해가지고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과연 맞는지 국민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자고 이야기하면서 국민투표 제안을 한 것에 대해 송영길은 말도 안 되는 제안이라면서 국민투표라는 것은 히틀러라든가 박정희 같은 사람들이나 좋아하는 것이라고 비판을 했고 그게 포플리즘이 아닌가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거 사례를 찾아보니까 국민투표 같은 경우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라든가 문 대통령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던 것으로 확인이 되어가지고 송영길의 말도를 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라든가 문 대통령도 히틀러라든가 박정희 같은 사람인 것이냐라는 이런 비아냥이 쏟아지고 있고 또 일각에서는 송영길이 또 윤석열 당선인을 향해서 무지성 저격을 하다가 자살골을 넣었다라는 비아냥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을 살펴보면 오늘 송영길은 언론과 인터뷰에서 윤석열 당선인의 국민투표 제안에 대해서 포플리즘으로 보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국민투표를 붙일 수는 있지만 헌법 72조에 엄격하게 해놓았다면서 국가 안의에 관한 중요한 사안이 아니면 이런 걸 가지고 국민투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하지만 송영길의 발언에 이의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재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검수한박 법안 같은 경우에는 70년 이상 이어져온 우리나라의 형사사법 체계를 완전히 뒤흔드는 것이고 정치권이라든가 언론이라든가 법 전문가들이라든가 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검찰, 경찰까지도 현재 검수한박 법안은 너무나 성급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거기에 더해가지고 국민 전체에게 분명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국가 안의하고 상관이 없는 것이라면 도대체 어떤 것이 국가 안의하고 상관이 있는 것인가 되묻고 싶으며 더욱더 골때리는 것은 전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검수한박 같은 경우에는 현재 민주당 측에서 공청회도 한 번 하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밀어붙이면서 국민들을 위한 것이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반면에 차별금지법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공청회를 열어가지고 소수의 의견을 존중해야 된다면서 이야기를 듣고 있는 상황인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검수완박 법안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국민들, 전국민이 영향을 받는 법안이고 차별금지법 같은 경우에는 물론 소수의 의견도 중요하지만은 그래도 검수완박 법안하고 비교했을 때 적용되는 대상의 범위가 훨씬 적을 수밖에 없는데 차별금지법은 공청회를 통해가지고 의견을 다 들어보고 나서 신중하게 처리를 하고 있고 검수완박 법안은 이런 식으로 마구리로 처리하는 것이 앞뒤가 맞는 것인가 오히려 좀 물어봐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요. 아무튼 뭐 송영길 같은 경우에는 검수완박이 국가 안의하고 별로 상관이 없다는 듯이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송영길의 이와 같은 주장에 동의하는 국민은 별로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송영길은 이게 국민투표 요건이 안 된다면서 오히려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을 국민투표에 붙였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고 북한의 장사정포 스쿼드 미사일이 노출이 되는 대통령 안의에 관한 사항이 문제가 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했으며 그러면서 일단 헌법상 국민투표가 불가능하고 국민투표법상 안 된다라고 중앙선관위가 이미 밝혔다면서 왜 헌법위에 군림하는 자세를 보이는가 그렇게 법을 강조했던 검찰총장 출신이 맞는가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송영길이 선관위의 한쪽의 그 주장만 확대해서 그래가지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선관위 측에서 검수 한박을 국민투표에다 붙이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선관위의 공식 입장도 아니었고 선관위에서 근무하고 있는 몇몇 위원들의 개인적인 의견이었을 뿐이며 이에 대해서 인수위 측에서도 이미 반박을 했는데 선관위는 합의제 기관이고 정식적으로 중앙선관위의 안건이 상정이 되어가지고 결론을 냈었던 의견도 아니고 사무처 직원들이 그렇게 이야기한 것인데 이거를 가지고 국민투표가 불가하다라고 못을 박아서 이야기하는 것은 말 그대로 월권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송영길 주장의 하이라이트는 역시나 윤석열 당선인이 국민투표를 제안한 것에 대해서 히틀러라든가 박정희 같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라고 비판을 했는데 전례를 살펴보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신의 재신임 문제 관련해가지고 2003년 10월 13일에 그러면 국민들에게 한번 물어보자면서 국민투표를 제안을 했으며 문재인 대통령 역시도 노무현 정권 시절에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에 국민투표에 대해서 헌법학자로부터의 해석은 필요하지만은 국민의 투표로 선출된 직선 대통령에 대한 재신임 문제는 국민투표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이라면서 국민투표가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송영길의 말에 따르면은 현 정권에서 가장 성역시하는 노무현 전 대통령하고 문재인을 송영길이 지금 히틀러라든가 박정희 전 대통령 취급을 한 것이죠.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매번 입이 문제였는데 항상 하는 얘기를 보면은 본인들 진영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전혀 몰랐던 것이 아닌가 본인들 진영일에 너무 무관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정치인은 말로 먹고 사는 직업인데 송영길 전 대표를 보면은 매번 말실수를 해가지고 구설수에 오르는데 아직도 정치권에서 이렇게 붙어있는 거 보면은 정치인이 말로 먹고 사는 직업이라는 것도 팩트는 아닌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한편 윤석열 당선인의 국민투표 제안에 대해서 현재 민주당이 이렇게까지 발작 증상을 보이는 것은 이게 상당히 날카로운 정치적인 포석이 깔려있기 때문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데 현재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당선인의 국민투표 제안은 윤석열 당선인이 대선을 승리한 뒤에 던진 첫 번째 승부수라고 해석을 하고 있고 일각에서는 취임 8개월 차인 2003년 10월 달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재신인 국민투표를 제안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카드가 떠오른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으며 선거를 앞둔 여소야대 국면과 대선 불복 논란까지 그때하고 상황이 비슷한 점이 한둘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국민의힘 관계자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케이스하고 다른 점이 하나 있다면은 윤석열 당선인은 아직 취임조차도 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당선인 측에 국민투표 제안에 대해서 법률적인 이유보다 정치적인 이유에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현재 정치 분석가들은 대통령의 힘은 의제를 설정하는 곳에 있다면서 국민투표를 제안한 것에도 전국의 주도권을 찾아오려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해석을 하고 있고 이른바 허니문 퍼레이드라고 불리는 당선 직후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주도권을 민주당이 쥐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는 이것을 지금 뺏어오는 것이 급선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국민의힘 측에서도 검수완박 합의안 관련해 가지고 헛발질을 하면서 민주당에 지금 끌려가고 있는데 이 프레임을 벗어나는 것이 우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검수완박에 대한 찬반을 묻는 것이 국민투표 요건인 국가 안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논쟁이 있지만 이거는 부차적인 문제인 것이고 우선은 민주당에게 끌려 다니지 않기 위해서 상황을 반전시키는 것이 먼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지방선거를 의식한 카드이기도 한데 윤석열 당선인은 당장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고 당 안팎에서는 이 검수완박 국민투표 제안에 민주당을 검수완박의 틀에 가두려는 당선인 측에 의도가 있는 카드라고 해석을 하고 있으며 국민의힘의 한 초선 의원은 당장 국민투표가 어렵더라도 이번에 지방선거를 검수완박 강행 처리에 대한 찬반을 묻는 장으로 만들 수 있다면서 새로운 정부의 장관 후보자들을 둘러싼 여러가지 의혹이라든가 청문회에서 이슈를 부각을 시켜가지고 논란이 되면은 선거의 악재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이번에 국민투표 제안으로 표심을 다른 곳으로 돌릴 수 있고 시선을 돌릴 수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도 국민투표를 제안을 했던 것이 총선을 한 해 앞두고였고 현재 국민들은 검수완박인의 국민투표 내 정치권의 이러한 논쟁에 대해서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은 현재 국민의힘이라든가 윤석열 정권에서는 상황을 좀 뒤집을 수 있는 반전의 카드가 필요한 것만큼은 부정할 수가 없는 사실인데요. 아무튼 이번에 윤석열 당선인 측의 국민투표 제안은 검수완박을 저지하기 위한 카드도 맞지만은 타협의 정치가 실종된 우리 정치의 현실을 드러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사실이고 정치라는 것은 갈등을 해결하고 타협을 하면서 해결책을 마련해가는 것이 본질이지만은 현재 우리 정치는 계속해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거나 가면 갈수록 반대로 가고 있어가지고 씁쓸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알지 않습니다. automated인지에 오신 yards 등장 Hmm 아